역시 무쌍은 아이라인을 빡세게 그려져요. 어디 갔지? 맨날 없어지지? 내가 가서 살려줄게 기다려. 안녕! 이렇게 내리면 아이라인 완전 두껍잖아요. 근데 이렇게 뜰면 없네. 없어요. 옷 두 개 없어요. 오늘은요. 많은 분들이 오빠 무쌍 메이크업 좀 제발 부탁드려요. 이 무쌍무쌍무쌍무쌍무쌍무쌍 에스 투데이 무쌍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어떤 아이라이너를 뽑고 싶어요? 모든 무쌍들의 롤모델을 바로 저희 연아 언니 우와 김연아! 자 김연아 너무 존재스럽죠? 존.. 존말예쁘고 존말예쁘로 여러분 욕한 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 욕한 거 아니에요? 여러분 욕한 거 아니에요? 자 오늘의 권법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권법!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.. 이 겨루는 반대세! 눈을 부릅떨을 때 바로 보이는 위치에 점을 똥똥똥 찍어주시는데 여기서 가장 원포인트 모나미 신 만큼만 그려주세요. 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터치터치만 해서 이렇게 연결해주고요. 이거를 양옆으로 터뜨려서 스머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김연아의 가장 아이라이너 핵심은 바로 블랙! 블랙? 죽음에 묻어야 돼. 그 블랙? 빽! 블랙 아이라이너로요. 점막을 살살살살 쳐주세요. 자 그다음에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뒷 꼬랑지만 살짝 빼가지고 또렷해 보이게 자 하나 궁금하지? 네 빨리 빨리 여기서 깨주세요. 하나 둘 셋! 짜라다! 대박! 대박! 그리고 김연아 김연아 아니에요? 김연아 왔잖아 완전 아직. 진짜 이거 저음 3개 아이들이랑 그러니깐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자 가문하트나 열리라는 내 아이라이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유쌍 무쌍 친구들 싹 다 틀게 해주세요. 자 김기손가락 예쁘게 살래? 아니면 그냥 살래? 예쁘게 살래요. 다음 주이래요. 빠빠! 안녕하십니까!